자 오늘은 간만에 라면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그러지 무척 힘드네요 사방에 맵이 물음소리가 난리가 아닙니다 와 오늘 운동 중에 백일원꽃 이쁩니다 이뻐요 우리 라면만큼 이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미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매미가 보입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여기에 매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오면 울질 않아요 또 가볼까요 어디있나요 매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운동 중에 매미를 만났습니다 저쪽에서 엄청 많이 울어대는데 얘네들은 울질 않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계암나무라고 그러는데 헤이즐넛이라고 하더라구요 헤이즐넛 나무 이걸 말려가지고 빵과서 커피에다가 넣으면 헤이즐넛 향이 난다고 그러네요 우리 어려서 옛날에 이거 참 많이도 따먹었는데 아직은 익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무척 더운 하루입니다 오랜만에 운동을 하려니까 힘드네요 오늘은 매미소리, 새소리, 아주 우리의 귀에 정겨운 소리로 들어가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매미소리, 새소리, 아주 우리의 귀에 정겨운 소리로 들어가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어느 정도 점심으로 운동